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2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사실 갑자기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막내 트리샤를 결혼 못 시킨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은 일을 다 하고 오라고 허락하셔서 트리샤까지 짝을 맺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부모로서 자식의 결혼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벅찬 감격은 없을 것이다. 거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재롱을 볼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각각 자신의 길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재미있게 가정까지 꾸려 잘 사는 것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고생했던 순간들이 기억나 잠시 눈을 감았다. 그 꼬맹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다. 돌이켜보면 이사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잘해준 것도 없었는데 잘 컸다는 생각에 절로 감사기도가 나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막내가 결혼 후에 우리에게 카드를 보내왔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잘 살게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부 사이가 괜찮았나 싶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삶의 고비에서도 내 앞에서는 웃음으로 날 위로하며 내 뒤에서 눈물로 나를 지켜봐 줬던 아내와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라. 매 순간 우리 부부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었다. 잔과 수잔, 트리샤까지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조언은 해줬지만 부모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믿고 따라주고 응원해 준 게 다였다. 그 결과 다들 자신이 바라는 곳에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아이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데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방채 비과세 상호 기금 통장이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초청해 준 할머니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도운 것이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어느 해 내가 결혼 후 아이를 낳았을 때 기념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그 통장을 만들어 주셨다. 그 후에도 계속 생일이나 졸업식 등 각종 기념일마다 아이들 각각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에 선물로 지방채를 사서 계속 넣어줬다. 성교사니까 생활이 어려울 텐데 잘 두었다가 아이들의 대학 갈 때 선물로 주게나. 내 성교사 생활이 어려울 것을 미리 아셔서 준비해 준 선물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통장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밥 조언수에 다녔는데 다행히 그 학교는 학비가 비싸지 않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그 통장을 선물로 줬다. 미국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겐 그 돈은 세 아이들이 미국에서 기반을 다 지는데 큰 도움이 될 만큼 큰 돈이 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했겠는가. 이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잘 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로서 고맙기도 하고 수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된다. 누가 보금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다. 베드로가 엿자호대에 법서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용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현세에도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이런 일이 내게 성취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 역시 자식도 부모를 통해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확실히 믿는다. 연속낭독 우리를 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2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연속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연속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연속낭독 공정이었습니다.